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붙이면 좋은 게 성전 명분이 생깁니다. 성전 명분이 걸려있을 때 여기에 방어가 없더라도 근처에 맞는 나라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슬람 애들이 자기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을 해야 돼요. 근처에 누구누구 있나 병력을 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나 없나 어느 정도. 오고 이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병력을 실어가야 된다는 게 단점이지. 병력을 실어가야 된다는 거. 그쵸. 병력만 안 실으면 참 편할 텐데. 자동수종 이런 게 있으면 편할 텐데. 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파벌 또 친절히 묻는다. 아니 친절히 묻으면 안 듣는데. 잘 안 들어. 친절히 묻으면. 파디샤 하나가 키바 왕국인가 보다. 터키에 하나 됐다. 이번에는 또 말이 됐네. 아까 왜 안 들었을까. 또 다음 왕 끝나추기 명분이 있네. 생략활동. 개종 다시 보내고. 야심은 뭡니까? 영역을 번영을 이끌기. 통치관 짐사? 아 이거 별 의미가 없는데. 번영 이끌기 5년의 전쟁을 할 거라 의미가 없어. 하지만 해줄게요. 아 이거 도망갔어요 또. 상비군이 좀 충분하면. 상비군은 여기다 놓고. 본토는 그냥 병력으로 지키고. 그러면 플레이가 가능한데. 조금 짜증나긴 짜증납니다. 우리 첫째 아들에게 자기를 하나 뺏어서 줘야겠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천재 아들. 얘는 수도사라 상관이 없고. 얘 셋째 아들한테 땅을 뺏어서 자기를 하나 줘야겠어. 아직 얘들이랑 휴전 안 끝났나? 안 끝났어. 그럼 이렇게 할까? 이쪽을 좀 먹어서. 이쪽 자기를 하나 줄까? 우리 왕자한테. 나와봐라 관습관녁이 옆쪽. 왕국 나와봐라. 영지전쟁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남장령 하나가. 우리 영역이 아니야. 여기 보시면 남장령 하나가 배어있죠? 이걸 못 뺏어왔어. 치는 것도 지금 어차피 딴 데 못 때리잖아. 스코트 랜드. 스코트 랜드. 이걸 한번 해봐. 주교령이 될 텐데. 주교령이 되고 분할 상속체가 될 텐데. 분할이라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백작. 얘 백작은 또 이쪽 백작이라. 파문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이거 참 애매하다. 클램 줬으면 좋았을 텐데. 명분을. 고민만 안 하고 줬으면. 주변에 반대도 5개로 줄었거든. 내 고민이야 왜. 웨일즈를 먼저. 웨일즈를 먼저 할까? 노르망디. 노르망디도 명분이 있나요? 며느리한테 노르망디도 명분이 있는데. 뭐 아까보다 땅이 줄었어? 응? 아까보다 땅이 줄었는데? 소왕국. 여기 하나 먹으려고 전쟁 일으킨다고? 좀 그렇잖아. 네 그러면은. 돈 어차피 400 있으니까. 여길 때리자. 때립시다. 봉신제는 안 받겠죠? 레원디 대한 명분도 있나? 소궁 명분. 나바라는 아까 있던 영지전쟁. 성전으로 이제 땅을 좀 넓혀야 되겠어. 오케이. 가. 가고. 육군 증집. 해군 증집. 뭐. 하다보면 금방 되겠지 뭐. 금방 쉴 수 있겠지. 아 또 감옥에 갇혔네요. 이번엔 좀 죽여주지. 이거 잠깐만. 아 성요한기사단이 생겼대요. 성요한기사단이라는 새로운 종교적 군사조직이 창단을 알리는 폭우가 내려왔대. 이는 이미 예루살렘의 병든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구조한 바 있는 기사들은 이제 카톨릭 교회에 경폭적인 지지를 얹게 되었대요. 성요한. 호스피탈러. 구호기사단이죠. 호스피탈러. 나중에 영지를 막 여기 많이 봤습니다. 독일 같은 데도 봤고. 막 그러는데. 어. 어떻게 된 거지. 후기권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지. 거세를 해버렸나. 아 거세를 해버렸네. 진짜네. 사지가 멀쩡한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았고 거세를 해버렸네요. 아 내가 이러려고 애를 낳았나. 자괴감이 들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왕자가. 왕자가 가져갔습니다. 죽이는 게 나아. 죽이는 게 나아. 죽이는 게 나아. 죽이는 게 나아. 죽여주지. 죽여주지. 거세를. 하여튼 저기 야마님들은 난폭해. 무서워. 무서운 놈들이야. 자. 계승자가 됐어요. 천재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계승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무리하게. 원래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것도 쿠킹이 재미이긴 하니까. 승선. 고자가 돼버렸어요. 병력이. 전쟁 뭐 하나. 들어왔는데 별로 안 세 보입니다. 6천. 무디 6천 병력. 내가 이제 싸워도 되겠죠. 열심히. 죽어도 되니까. 배는. 회산하면은.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이슬람 놈들 때려서. 영토를 늘려보자꾸나. 더러운 이슬람 놈들. 일로와 이슬람. 슬람이들. 헉. 반란군이 있네. 지키. 지키리. 지키리 봉기. 지키리 봉신에게 후계자가 없습니다. 죽으면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죠. 음. 아. 후계자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집에 가서 벗어날 수가 있대. 잠시만. 남장령. 남장령이 죽으면. 얘한테 간다고. 아휴. 이게 내가 이제. 이 남작을 이용해서. 일부러 남작을 준 거거든. 땅을. 남작을 줘서. 이 명분으로 얘를. 때리려고 했는데. 역으로 얘가 먼저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클레임이 있을 때 때려야 되겠다. 근데 클레임이 안 생겨. 얘 후계권이. 후계권이 얘가 강해서 그런가 봐. 네. 큰일 났네요. 남작령 하나 뺏길 수도 있겠다. 결혼을 시켜줘야지 뭐 그러면. 결혼 시킬 수가 없나? 결혼. 너 결혼 안 할래? 우리 이 아들 친척 하나 있네. 동성연애자지만 할까? 아니야 아니야. 가신 하나. 추하지만. 뭐 생겼지만. 결혼을 시켜줘야겠다. 자식만 나면 되거든요. 뭐야. 겁으로 해 감히. 뭐 혼자 살겠단 뜻인가? 없었는데? 아 나 진짜. 아 이것들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말을 안 들어. 자 공주가 성이 되었고. 뭐야 이건 또. 낭비 방조자. 씨발 시집이나 보내야겠다. 음. 근데 얘가 몇 순위인가? 조심해야 돼. 3순위야? 3순위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클레임 얻을 수도 있는데. 멀리. 멀리 보내야겠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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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뭐 피사 쪽으로 보낼까? 피사. 피사 쪽 어떠니? 왕? 그래도 왕이랑 보내야죠. 왕한테. 왕왕왕. 왕이 없나요? 백작들. 꼬맹이 백작들. 반란군 왕자. 반란군 왕자. 갈리시아 왕자. 갈리시아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라 갈리시아 정도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를 치진 않겠지? 별갓침도 매직받고. 갈리시아 왕자. 능력이 별로라. 네. 모개는 안 할 거예요. 파벌 설득한다. 파벌이 거의 다 맡겼죠? 오케이. 이게 파벌이 막기는 쉬운데. 나중 가면은 이제 요 외교관이 가서 요 샤바샤바 할 때까지 못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관계도 되게 나쁘면 파벌이 팍팍팍 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쉽게 막지만 나중 가면 막기가 좀 어렵죠? 100% 넘어가면 바로 되니까 왜 폐쇄할 수 있는 거지? 병이 퍼졌나요? 네. 이게 뭐야? 폭력인가? 음... 네. 닿지는 않을게. 어차피 수도에 있으니까. 병원 있으니까. 돈이 300원. 아, 여기 남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네. 교황과 관계에서 해놨고. 말 안 듣는 교황. 사라고사. 사라고사를 내가 레콘키스타를 해주는 거죠? 여백작이 깃발을 들고 있는 병사 한모리가 최근에 농부가 소유한 농지안법판에서 야영지를 차렸는데 야영지의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그의 작물의 잿더미를 변했대요. 보상을 해달라는데? 이씨, 내가 돈을 줘야 되나? 하... 내가 따까리도 아니고 남이 하는 거 다 그냥 내가 다 뒤집어쓰네. 자, 군대전 하나 더. 그러면은 얘 하나 더 뽑을 수 있고요. 2.1K까지 올라갔죠? 빨리 공성을 합시다. 돌림병에 들어서 포위군이 많이 죽었네요. 나중간에 상비군이 이제는 천명 만명 이렇게 모이면은 상비군 싸움이에요. 이 병력은 별로 일시적으로 막 나락급발때 쓰는 거고 상비군은 얼마나 빵빵 돌릴 수 있나? 질병치료법 한 번 더 해볼까? 난 사실 좀 이거 전쟁 끝났으니까 어차피 과감한 치료를 받아도 될 것 같아. A1에 먹었고 지금 보시면 직할령에 있는 자물 떼는 형식의 영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있죠? 이러면 직할령이 다 나한테 들어왔다는 표시예요. 그때는 이렇게 뜹니다. 자, 아무튼 형식의 영지 공화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다 이 영지마다 다 주시면 돼요. 지금 도시랑 주거령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 영지를 영지까지 먹거든요. 직할령 크기에 이 영지를 좀 우리가 쓸 수 있는 애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남장형이라든가 남장형이라든가 백장형인데 도시라든가 남성 우선 장자고 남성 우선 장자 예 요구자들을 우선 뿌리고 요구자들이 있으면 자기 요구자가 있는 애가 있으면 뿌리고 아니면 그냥 뿌릴게요. 여기 없고 왕국은 안 된다고 제가 했죠. 여기 제국도 없고 이쪽 공장력도 없고 다 없네. 그냥 뿌려야겠는데 그러면 도시 나바다를 한번 공화국으로 만들어볼까? 무역공화국으로 지금 무역상황 이쪽은 무역이 무역이 어떤가 제노아 제노아가 보통 여기 바깥쪽이라 지중해 바깥쪽이라 이득이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무역상황이 제노아 가문이 좀 많이 먹고 있고 이쪽은 베니스 피사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제 실크로드고요. 실크로드 들어오는 거고 음 글쎄 이게 만약에 초기 시나리오였으면 여기서 만들어서 공화국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바깥쪽이라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다. 여기가 벌써 선점에다 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어 도시랑 주교령은 아무나 줄게요. 아무나 주고 이걸 내가 이제 내 아들한테 이 백정령을 다 주면 이 땅 하나를 통째로 주면 아마 우리 아들이 와서 분배하긴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성적 명분을 어 직할령이 아닌데 뗄 수가 있나? 혹시 모르니까 위에 것만 주고 이거는 그냥 내가 분배할게요. 이 주교령 같은 거는 좀 편히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우클릭하면 바로 봉신 생성이 나옵니다. 알아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바로 위비 없어졌죠? 직할령 보유한도 초과됐는데 나바라만 우리 아들한테 줘야겠다. 우리 아들 어디 갔니?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으니까 충분히 바깥쪽으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수요. 나바라를 줍시다. 하의 자기까지 포함해서 옆에 가뭄 문장이 딱 생겼죠. 우리가 그래도 처음 우리 와이프를 잘 들여가지고 나바라 쪽에 이쪽으로 그냥 짐쳐질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거지. 군대해산하고 6천명 리미트 6천명 리미트 상비군 겔로글로스 하나 300명 음 여기 좀 차올 테고요. 의사가 찾아와서 당신의 병을 치료하고 싶다고 말한대요. 이번에 좀 실험적인 걸 해보자. 나야 되니까 나이가 아직 창창한데 46세인데 매도기와 미치강인데 한번 해봅시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용기적으로 새로운 걸 치료해보자. 계속 아는 선에서 치료했더니 치료는 잘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무는 없어져. 과감하게 한번 내가 죽어도 되니까 과감하게 아 당신은 그의 가방에서 잘린 손을 꺼냈을 때 당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의 검은 반전만 당신의 등꼬로 오사각하게 했고 당신은 그에게 그것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 당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당신의 가슴에 잘린 손을 계속 문질렀다. 이게 무슨 치료야. 왜 잘린 손을 왜 나 몸에 비벼? 무슨 무슨 병균이 있는 손인 것 같은데 병균이 있는 손에 일부 나에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건가? 몰라. 모르겠다. 끔찍한 위로사고를 얻었고 다음과 같은 효과 무력사함 운모력사함 외교사함 관리적사함 학력사함 건강사함 뭔지 모르겠어 이 시대의 이사들 아이고 죽어버렸어 바로 죽었네 아 저 이사들 저 돌팔이었어 46세의 매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면성실의 귀감인 그는 언제나 위무에 충실했습니다 신께서 건강한 돈차드 와 함께하시길 황제 더니 제휘을 했습니다 왕던 만세 이렇게 죽어버렸네 어 근데 무력 24에요 무력 24입니다 아 물고기 강에서 막 잡아온 신선한 물고기 하루나 이틀 정도 된 과일과 야채 사제들은 교회 광장에서 상인들의 점포를 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 점포 욕을 금지해야 한다 그냥 이게 주교를 까지 뭐 주교 뭐 주교 무섭지도 않아요 자 대장군 18짜리 17짜리는 좀 아쉽고 16짜리를 그냥 군대 훈련하기 재무관 괜찮으시고 촛보관 파벌 없네요 우리 아버지가 잘 다 쓰였나봐 공정사제 어 23짜리 종경기 향상하고 교황청 해놓고 이사 이사가 없으면 이사가 없으면 뭐 이사가 생겼다 황간 생겼고 궁정 난쟁이 난쟁이 생겼다 광대도 있다 그치 우리 광대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광대에 들어가면 의견이 떨어져요 놀림감이에요 네 궁정 이사를 아까 천재 우리 요사람 23자니까 잘 치료하겠다 그쵸 우리 문제는 우리 후계자가 없어요 재산 축축하기 야망이 되어있는데 글쎄 어 이제 자기가나 다시 리턴이 되어왔는데 네 요거를 그냥 아무한테나 줘야겠네 아니면은 음 자 우선 정보집중 먼저 해주고 정보집중 어 왕국 잉글랜드에 대한 약한 명분 주장 가능하다 근데 우리 잉글랜드 못 때리지 남성 우선 선거제 여왕님 우리 어머니 아 우리 아내 잉글랜드 공주님 요즘 힘들고 너무 세니까 노르망디는 다 별른데 바르셀로나 소왕구 7개나 약한 명분이 7개나 있긴 한데 약한 명분이 다 먹기가 좀 애매한 명분이에요 우리 아마 아내가 이쪽에 잉글랜드 땅이라 어느정도 성석권이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좀 힘이 있다면 지금 잉글랜드 한번 때려보는데 힘들고 자기 하나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돌려볼게 혹시 있나 자기 요구자료 혹시 있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음 명분도 안 되고 그래요 스쿼트랜드 가신이 하나 있다 주교령의 후계자 잠깐만 잠깐만 근데 왕권이라 이거 의미가 없는데 그래요 공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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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몇 순위지 약한 클레임 스쿼트랜드에 대해서 약한 명분이고 백장령에 대해서 약한 명분이라 이거는 이걸로 못 때려 이걸로 못 때리고 어차피 왕이 죽었으니까 여기 휴전은 끝났을 거거든요 클레임 나오는 걸로 때려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때리고 이쪽 이쪽도 없을 거 아니야 명분이 백장령에 대한 공장령에 대한 아주머니도 없고 이 아주머니도 없고 다 없어 자기를 그냥 아무나 배분을 하겠습니다 능력치에도 좋고 음모가 좀 딸리는 애 얘 좋네요 자기수요 나바라 줄게요 아니면 그냥 이쪽은 그냥 내가 가져가고 돈이 얼마나 나바라가 좀 많이 벌리나 싸라고 사형 돈이 안 벌리는 데 줘야겠지 구원 제일 안 벌리는 데가 나바라야 아직 문화권 달라고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얘한테 주자 나바라 주고 성전을 한 번 더 때릴 수 있죠 성전을 또 때릴 수 있어요 성전이 좋아요 그래서 아라곤 다 먹을 수 있어 아라곤 정보를 위한 성전 어차피 여긴 명분이 있어야 때리니까 못 때리고 음 여기나 갑시다 지금 우리가 징질병이 5000 5000 이길 수 있나 아라곤을 아 약해 이슬람 왜 이렇게 약하지 얘들 성전의 아라곤 정보를 위한 성전은 공장용단이거든요 관습관역에 이기면은 권이 올라가고 아라곤 에미리트라고 자기가 돼있는 아라곤 자기 다 없고 성전이 되게 좋아요 지금 복잡한 클레임 이런걸 안 만들어도 돼 여긴 또 병이 있어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성전이 좀 참 좋죠 그래서 카스티아를 좀 초반에 선호하시는 카스티아를 초보제국가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 성전 때문에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내가 마시아리 24라 싸우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관심사를 바꿔야겠다 우선은 요거만 요거만 먹고 잠깐만 중앙 공격수 지형의 달인 중앙공격수로 하고 이거는 나는 바꿔요 관리 관리력을 올릴 수 있는 통치 아니면 사업 사업은 돈도 받아와요 사업이 좀 예 5년 있다가 사업으로 바꿀 수 있대요 각자 그 관심사마다 눈형치가 다릅니다 파벌 없어졌죠 돈이 없어 지금 돈이 돈이 급해 부정표발견 부정표발견 부정표발견을 내 땅에 보내도 되나? 부정표발견을 내 땅에 보내도 되나? 어 귀찮아 왔다갔다 하기가 날리는게 너무 귀찮은데? 날리는게 너무 귀찮은데? 왕자 삼촌 형제 제상 제상 잠깐만 삼촌 형제 가족 가족 가족이 다 간다 우리 가족들 어딨나? 싸우고 있네 공성이나 하자 굳이 적이 안 싸운다면 싸워줄 필요가 없어 예 술꾼이가 또 들어왔고 2200명 아 돈이 돈이 없음에 병력이 상대방이 도 있어가지고 돌격하기는 좀 무리고 공성 이거 딱 끝나면 바로 어택을 하면 돼 어우 기사다 멋있어요 이게 바로 유니팩이다 멋있다 멋있다 말이랑 기사다 기사 멋있네 우리는 멋이 없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시네 이거 또 들어왔어 조심해야겠다 얘랑 올라 그러나다가 들어왔거든 2900 어 조심해야겠다 빨리 위에 전멸 시켜야 될 수도 있겠는데 합쳐지기 전에 빨리 공통 좀 빨리 돈이 좀 없으니까 우리 보충 속도를 좀 줄이자 이거 절반으로 절반으로 부인이 아내가 임신 남자 제발 남자 제발 야망 취소 야 이거 우리보다 얘가 먼저 공통되는 거 아니야? 아씨 어 6천명 무서워 이거 아니야 지킬이야 아 우리가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 뺏겼다 좋지 않아 아 또 뺏긴다 어깨 하나 먹었고 빨리 잡고 이슬람과의 대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